고양이 털이 저래요? 약간 저희 고양이 고양이 털보다 얘 털이 더 셀걸요? 아 그건 맞아요 근데 느낌이 들어서 저희 고양이도 길치신이라 좀 똑같아요 일반 고양이보다 길양이를 한 3년 넘게 밥을 주고 있는데 안줘 곁을 안줘 그래요? 주는 애들은 주는데 안주는 애들은 진짜 안주나봐요 애는 놀자고 하는건데 좀 과격하니까 애들이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어디 가서도 흔들면 먹으면 기운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키울 수 없지? 키울 수 없지? 키울 수 없지? 키울 수 없지 키울 수 없다고 키울 수 없긴 unbog 아 지구 여기하기를 esempio 얘는 너네 주인한테 관심이 있단다. 오백아 하지마. 아이고, 좀 왜 이렇게 지냈을까. 얘는 혹시 지 이뻐해줄까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. 네, 엄청 순해요.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. 그냥 따나기나 해, 무슨 말이야. 아니, 안 싸나워요. 얘는 좀 순한가봐. 아, 쟤가 승질나면 얘 이겨야. 근데 얘가 하도 좀 깐쩍거리는 스타일, 이렇게 막 놀자고도 과격하게 하고. 오백아, 따라가지마. 아, 일로와. 아이고, 잘생기고.